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찬을 통해서 본 교회와 세상입니다 이 만찬은 물론 주님의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일한 만찬을 행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교회다운 만찬이 있었고 또 세상의 문화를 또 세상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한동안 목회를 하실 때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생기고 또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또 다른 선교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회의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비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다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적어도 3, 4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띄우게 될 때까지는 그 가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참 큰 어려움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교리나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 겪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겪는 그런 아픔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고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헬라 문화 속에 살았고 식민지 사회였고 또 각종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번을 섬기는 그리스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 문제, 또 부활에 관한 신앙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바울이 적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교회 내의 파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교회가 여러 파들이 나오는데요 양파, 대파, 쪽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파들은 뭡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것이죠 그 영향력, 그의 가르침의 영향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교회가 아마 4분 5열 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을 그것을 아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파당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 계속 인정되어지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내교, 오승절 개통에 많은 교도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캘리미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체계가 조금 다르게 세워지고 신학적 논리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공동체자면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없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교회 내에 굉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사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금전관계 속에서 빌려주고 갚지 않고 또 가정관계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성적인 문란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도 없었고 교회 내에서 이것을 재판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간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서 큰 다툼이 되니까 세상 법정에서 보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무슨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공동체 같은데 너희는 맨날 싸우냐 지금도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내놓고 막 전쟁처럼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판사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으로 품고 또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소송권에 휘말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죠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주제인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부끄럼 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부끄럼 당합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우리 성만찬 아니에요 다른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해도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성만찬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큰 분란을 지금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이제 서신을 띄워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오늘 고린도 섭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런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 안에 있고요 또 사도바울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 문제를 놓고 바라볼 때 교회와 세상 분명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서로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공동체가 되어버렸구나 탄탄하시며 내가 너희를 도무디 칭찬할 수 없다 책망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 일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차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교회인들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차이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계층의 차이였습니다 계층의 차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계층의 차이점을 교회 안에서조차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무익한 교회로 전락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계층이 뭡니까? 주로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자유인과 종들 뭐 이런 계층의 차이가 있겠죠 오늘날은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때보다 어찌 보면 더 넘나들 수 없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의 문화가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문화가 있고 지식인들의 그룹 형성이 돼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외모까지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출신 배경, 인종적 편견, 문화적 편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층을 이루고 그것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계층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큰 분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해롭다, 무익하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계층이 더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당신은 애찬, 그냥 일반 식사와 겸해서 식사하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어찌 보면 너희가 식사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이 뭡니까? 빵과 포도주 반드시 놓고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빵과 포도주 늘 주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밥과 국 정도 될까요?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들은 언제 많이 모였냐면 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오인이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과 애찬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녁 시간에 모이지 않습니까? 많이 시장합니다 많이 시장하는데 먼저 밥을 온 순서대로 식사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늦게 온 사람은 또 나중에 식사를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음식을 장만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시다시피 아나니아 사비라가 자기 집 팔고 밥 팔고 해서 헌금을 가져온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교회의 식사나 구제를 위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충당했냐면 집에 있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자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음식의 종류와 그다음에 시간의 차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는 음식을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집에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를 비워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냉장고에 쓸데없이 쌓여있던 냉동식품 이런 것들 어느 날 푸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먹지도 않는 것까지도 막 싹 긁어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음식이 있으면 그걸 나누고 싶으니까 많이 가져와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하인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일찌감치 올 수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일찌감치 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집에 가봐야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극빈자였냐면 우리 포도온풍군의 비유처럼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뭐 부스러기도 하나 가져가야 그날 식사가 되거든요 그날 먹을 식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저녁 늦은 식가까지 노동을 하다가 해가 다 진 다음에 품삭 하나 받아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투덜투덜 힘겨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두 부류의 계층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왔습니다 아유 우리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셨네 하면서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 먹을 것을 맨날 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유 있어도요 밥을 한 두 번 정도 사면 한 번 정도는 얻어 먹어야 그래도 균형이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조금 있고 당신이 조금 없으니 내가 두 번 살 때 한 번만 사세요 세 번 사면 한 번만 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그룹이나 이런 그룹에 참 많이 만납니다 만약에 만나면 당연하게 제가 내는 줄 알고 다 먼저 나가버려요 당연히 제가 내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쭉 살아옵니다 물론 교회에서 다 우리 뒷받침을 해 주시니까 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안 갖고 잘 베풉니다만 한 열 번쯤 동일한 환경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살짝 기분도 사실 상할 만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차를 타고 온 거 보니까 제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도 밥을 얻어 먹어요 계속 교인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살짝 마음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뭐 좀 여유가 있다 할 죄로 쟤는 1년 내내 얻어만을 먹는 거예요 1년 내내 늦게 들어와서 맛있는 거 없어요 하고 막 먹고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즐기는 이런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감사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의도적으로 열심히 먹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오면 우리 거 뺏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열심히 먹는 거예요 막 열심히 옛날 어려울 때 도시락 가지고 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학창 시절에도 도시락 싸가면 꼭 점심시간 되기 전에 셋째 시간에 막 뺏어 먹는 친구들 보면 밥 속에 감춰오는 계란을 먼저 먹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점심시간에 내보면 소세지 반찬 계란 반찬 뺏길 걸 생각하고 먼저 팍 먹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잖아요 욕심꾸러기 가진 자들이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어요 관용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오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덜 먹더라도 남겨두고 노동하고 지치고 투덜거리며 들어오는 힘겨워하는 그 불쌍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남겨주었어야 하는데 싹 먹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취할 정도로 배고불러서 쓰러져 있을 정도로 그런데 늦게 교인들이 오는데 노동에 지치고 땀에 쩔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음식 냄새는 막 나는데 더 얄미운 것은 그래도 부자 성도들이 자기들은 시컥 먹고 배부르다고 소화제 찾고 있고 취해가지고 얼굴이 습벌거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사도바울이 본 거예요 말로 전에 들은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책망하듯이 너무나 신랄합니다 고리도도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 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자들을 먼저 취하여 배부른 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집이 없어? 집에서 먹고 와 그냥 먹고 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처먹고 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먹고 오지 그걸 뭐 싸들고 와서 여기서 먹냐? 니네만 먹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서 먹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너희만 먹을 것 같으면 뭐하러 싸갖고 오냐? 집에서 식한 배불리 먹고 와서 가난한 자들이 부끄럼당하지는 않게 해야지 그걸 집에서 모아드리는데 싹 갖고 와서 자기만 다 먹냐? 너희는 그리고도 그리스도니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기업신여겨?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무익한 교회가 아니라 해로운 교회야 없어져야 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바울의 선포가, 메시지가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계층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 가진 자들과 안 가진 자들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가진 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유 있게 먹지만 자기들은 집에 가면 또 있어요 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집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먹고 좀 많이 남겨서 어려운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세상의 계층 끼리끼리의 문화와 교회의 하나의 끼리끼리의 문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계층의 문화는 끼리끼리지만 여기 교회의 계층은 가난한 자와 부여한 자가 권력 있는 자와 연약한 자 주인과 종이 함께 끼리끼리가 되는 함께하는 끼리가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세상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 끼리끼리의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의 문턱을 딱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나눕니까?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어떻게 깨어지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들어올 때 세상에서는 신분이 다르고 권력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우리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아니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동일한 피로 형제와 자매가 우리가 함께 다 구원받은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성찬의 창음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섬김의 차이다 섬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큰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섬김의 원리는 뭡니까? 당연합니다 높은 자는 대우받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식당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돈을 내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앉아 있으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거 네프킹 갖다 달라고 이쑤시개 갖다 달라고 물 갖다 달라고 그냥 큰 소리도 안 해요 손가락만 갖다 갖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을 종부리듯이 무례하게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 없어요 왜? 자신은 서빙하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이 세상에서 더 높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손님과 종업원의 입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시중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원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돈 쓰는 사람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시중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 내 직원들 나보다 내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내게 시중 드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면서도 애찬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에서나 부자지 네가 네가 세상에서나 권력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만찬, 주의 성찬식을 하면서도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해? 여기서 지금 교회가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섬김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원천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일기관을 섬기는 기관장입니다 저는 오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입니다 나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입니다 난 찬양대는 섬기는 찬양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섬긴다는 얘기를 해요 섬김이 뜻이 뭡니까? 식탁에서 시중들 다 바로 그 종업원처럼 손가락만 까닥까닥 하면 내고 달려와서 물 달라면 물 갖다 주고 수건 갖다 달라면 수건 갖다 주고 똑같은 심부름을 세 번, 네 번 시켜도 계속하는 게 바로 이 섬김이라는 뜻이죠 이 섬김, 여기 원어에 뭐라고 합니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는 뭡니까?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교회의 집사 집사 그러면 요즘에 또 눈이 번쩍 되죠 그냥 집사라니까 그 집사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 집사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직자들 많이 선출되셨는데 참 축하드려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중직을 받았다는 것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낮아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다 낮은 사람 아닙니까? 다 낮은 데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툽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 발 한번 닦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셔서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 섬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보면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사람은 뭡니까? 섬김을 받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는 음식 시중을 드는 사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주방과 식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중 드는 사람 이게 디아코러스 또는 집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시중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이런 교회다움의 문화를 우리가 빨리 갖지 못하면 세상의 그 문화대로 높은 자가 다스리고 낮은 자가 섬기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익한 교회가 아니라 해로운 교회가 되고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교적 많이 배운 분들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나 좋은 신분과 출신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면 우리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말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섬기셔야 본전입니다 더 섬기셔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조금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 더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앞치마 들고 주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그런 모습 못 봐서 참 그런데 청소하시고 막 섬기고 이런 모습들 보면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저도 보잘것 없는 목회자인데 당연한 일을 해도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라도 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주방에서 목사님들하고 설거지 한 번 했더니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어 이야 한 번은 제가 현관문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일날 오면서 문이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 성도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 열고 있는데 또 뒤에 성도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계속 문 잡고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단일 목사님이 문 잡아줬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단일 목사가 문 잡아준 것 같고 또 칭찬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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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면 에헤매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래 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려 된다는 것이죠 나치에 한 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39살에 나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죠 그가 비밀 신학교를 세우고 결사항쟁을 하는 그런 뜨거운 목회사들을 많이 기르게 되죠 그 교제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공동생활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수호칠사인데요 이 책에서 이 섬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참 감동이 되는 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섬김이다 우리는 말을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를테면 부부 생활 가운데서 남편을 섬긴다 그러면서 TV 채널권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면 이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고민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직장에서 김부장 때문에 사표를 넣고 다니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당신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시간을 언제 주셨나요? 내가 남자라서 남편 편 드는 게 아니고요 또 반대로 아내의 아픔은 남편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대화가 없으면 들어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 빨래, 자식을 키우고 또 남편이 노동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 수모를 참아내며 노동하고 직장에서 몸부리치고 버티며 애썼던 것들이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섬김은 돕는 것이다 그 아픔을 들었다면 나아가서 그 아픔의 부분들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고 또 도와주는 것 그 손이 하나 더 얹어지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섬기는 거 제일 부끄러운 섬김이죠 또 하나는 짐을 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리아카에 큰 거 폐지 우리 할머니 끌고 가시는데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불쌍하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정말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하면 아 집사님 마음이 어찌 보면 꽤 고와 아 집사님 저런 사람 보면 참 가슴 아파는 거 참 마음이 고와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고 적어도 교회에서 구제한다 선교한다 할 때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섬김이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에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섬김의 네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긴다?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거나 복을 주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섬기는 거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죠 당연한 인간의 도리고요 그러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섬긴다?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섬기면 예수님은 주인이 되었으므로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요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를 섬기는 자를 어떻게 섬겼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천궤를 섬깁니다 원천궤를 위해서 희생해야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암흑의 기관을 섬기고 그 기관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지어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세속적인 개념을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섬김을 갖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칭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놓고 본 교회와 세상의 큰 차이점은 목적의 차이 이런 교회에서의 애찬식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모두가 배부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고마워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애찬과 성찬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퇴색되어진 거예요 교회 가면 무엇이 있다? 음식이 있다 교회 가서 시컷 먹어야지 내가 요즘 못 먹던 음식이 교회 가면 있어 내가 시컷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식당 가듯이 교회를 온 겁니다 그들의 아직도 오늘날처럼 예배가 이렇게 잘 정돈되지 못하고 의식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냥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모임이었고 또 한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자리, 성찬을 나누는 자리를 자기가 취하고 즐기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 결과가 다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와서 술 먹고 다 취하고 음식이 배불러서 막 누워있는데 뭐 은혜스러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먹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증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 교회 안에서 기관의 목적, 구역의 목적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친한 성도님들 그룹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한 10년쯤 친하게 지내보면 너무너무 친해지더라고요 먼 친척보다 교인들이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 살 많으니까 그냥 언니라고 해 집사님 그래도 어떻게 권사님 괜찮아 언니라고 해 그래 언니 그럼 내가 말 놓을게 그러다가 언니 말 들어 뭐 그러고 하다가 돈 좀 구워줘 이렇게 하다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 뭐 이렇게 나오다가 언니 대우 해 주니 나한테 해 준 게 뭐야 나오고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기관이든 구역이든 친구 그룹이든 어떤 친한 그룹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 너무 아름답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무례히 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왜 만나고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만난 만남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그룹에서 만난 모임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통강신사의 모임이죠 문화센터 수영 배우기 위해서 바둑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이익에 결부되어서 만나는 그 만남들은 끼리끼리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이 문화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소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대그룹이든 교회를 통해서 만난 모든 그룹은 주의, 주구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대 사도벌이 책망은 이 책망은요 너무 두려운 책망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교회에 온 성찬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또 우리의 성도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이 사랑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기만 배부르고 취하고 욕이 나오고 소송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이 교회로 전락해버렸을 때 이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한 결과를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너의 죄를 너가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가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주님의 용서가 철회되어지는 너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너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실제로 사도인전에 보니까 성찬식을 잘못 참여해서 중병에 걸려 누워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꼭 하는 것이 고백의 기도예요 주님 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경건한 고백의 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도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부분에 한 절만 더 읽으면 사도바오는 성찬이 뭐냐 주의 만찬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리더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찬 예식할 때 이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셨는가를 궁금해한 분들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같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을 세상의 방식대로 가져와서 행하다가 벌받고 고통받는 그런 교회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이 미각어를 통해서 이런 시청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잊지 않고 살리라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또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고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리라 이것이 성찬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주의 만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대와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권 속에 우상승배 문화권 속에 있었던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세 가지 계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끼리끼리의 계층의 문화가 있고 높은 자는 여전히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이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삶을 살다가 교회 안의 문턱을 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층을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계층 파괴가 이루어져야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런 섬김의 혁령이 일어나야 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행위와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때 칭찬듣는 교회 주님이 오실날까지 건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